지금부터 리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리액트를 모르신다면 먼저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코일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액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덕스의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해요.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거거든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하는 말을 우선 따라해보세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전역적인 상태를 만드는 도구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는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는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로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props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해줘야 했습니다. 이벤트 방식이죠. 비유하자면 순수한 리액트에서는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이 마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props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드가 많아지겠죠. 또 소문이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그 소문과 상관이 없음에도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방송국이에요. 우선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구독합니다. 컴포넌트가 상태를 변경하면 구독 중인 컴포넌트들이 통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 각자 렌더링이 시작되겠죠. 즉, 전역적인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없는 컴포넌트들이 props로 연결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렌더링도 최소화하게 됩니다. 즉, 코드를 줄일 수 있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리코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코일에 사용자가 될 준비 되셨나요? 합시다. 자,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리코일 없이 간단한 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리코일을 거기에 도입해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 앱은 간단한 카운터입니다. 우선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실행을 시킬게요. 그리고 불필요한 css 파일을 덜어낼게요. src 폴더 밑에 앱.css의 내용 지우고 인덱스.css의 내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앱.jss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html 코드도 다 지워서 hello.recoil이라는 텍스트가 출력되게 코드를 정리했어요. 우선 리코일 없이 카운터 앱을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카운터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앱을 마운트를 시킬게요. 이렇게 생긴 앱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버튼을 클릭하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앱을 리코일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라는 이름의 상태를 만들게요. 기본값이 10인 카운터 스테이트를 만들 겁니다. 임포트를 좀 해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카운터 값은 값을 읽을 때 쓰는 거니까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있는 setCounter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어야 하니까 여기서 기존의 카운터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가 1씩 올라가는 카운터가 완성됐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앱.css에다가 제가 이 웹페이지에 있는 div 태그의 보더를 10px solid black으로 지정을 하고요. 10은 너무 큰가요? 6 정도 주고요. 그리고 패딩을 5px, 마진을 5px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 카운터 컴포넌트 옆에 displayCounter 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요. 이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그 카운터 값 그 값을 표시만 하는 컴포넌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해졌다고 쳐보자고요. 일단 구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카운터의 값이 표시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여기 있는 카운터 컴포넌트의 카운터 값을 디스플레이 카운터로 공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스테이트는 저 컴포넌트 안에 갇혀있는 지역변수고 지역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카운터 스테이트를 공통의 부모인 앱 컴포넌트로 올릴 거예요. 올려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앱 컴포넌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에러가 나죠. 일단 이 앱 컴포넌트에 있는 카운터 값을 카운터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카운터는 카운트라는 props를 주고 그리고 카운터 컴포넌트에 on, up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이름의 props를 줘서 거기에 함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on, up이 호출되면 setCount에 count 플러스 1 값을 입력한 함수가 실행되도록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카운터와 on, up을 카운터 컴포넌트 안에서 구현을 해야겠죠. 구현해 보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props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props의 카운터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이 props로 전달된 on, up 함수도 호출되면 되겠죠. 실행시켜 볼까요? 클릭했을 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운터 스테이트는 앱 컴포넌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카운터로 저 값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디스플레이 카운터에다가 카운트는 카운트라고 하는 props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운터로 이동을 해서 그 props를 여기 10자리에다가 대신 이렇게 위치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클릭하면 앱 컴포넌트에 있는 카운트 값이 디스플레이 카운트로 이동돼서 전파돼서 이 똑같은 상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있냐면 여기 있는 카운터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다른 컴포넌트로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카운터가 가지고 있었던 카운트 스테이트를 뺏어서 부모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와 관련된 카운트, set 카운트를 관련된 컴포넌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props들을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카운터와 디스플레이 카운터가 지금은 남매 관계지만 사촌이었다. 또는 6촌이다, 8촌이다. 그러면 이 카운터의 부모가 더 많았겠죠. 그러면 그 관련도 없는 그 값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 부모 컴포넌트들에게 props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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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서 카운터까지 props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카운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props 드릴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요. 상태관리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이렇다. 여기 있는 이 원의 컴포넌트고 저 컴포넌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면 props를 통해서 이벤트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props를 통해서 다시 다른 컴포넌트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화사의 표가 있는 곳곳마다 prop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는 변화를 일으키는 애니까 관련되어 있고 얘도 그 변화를 받는 거니까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는 사실 관련도 없는데 props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들은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컴포넌트가 렌더링될 때 그 컴포넌트를 강조 표시하는 기능을 켜놨는데요. 자, 여기는 더하기를 클릭하니까 누가 껌뻑거리나요? 일단 카운터가 껌뻑거렸어요. 예, 그리고 그 카운터의 부모인 앱 컴포넌트도 껌뻑거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운터도 껌뻑거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카운터는 값이 바뀌기 때문에 렌더링 되는 게 맞죠. 자, 디스플레이 카운터도 값이 바뀌기 때문에 렌더링이 다시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앱 컴포넌트는 사실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렌더링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예, 비효율적이죠.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들이 상태관리자고 그 중에 유명한 게 리덕스고 우리는 메타에서 만든 리코일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리코일의 홈페이지이고요. Get Started를 클릭하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를 참고해서 혼자 하실 때는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코일을 설치하겠습니다. npm install 리코일 리코일이 하는 일은 전역 상태를 만드는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전역 상태를 상당히 꺼려해요. 왜요? 버그를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코일을 사용할 때 이 전역 상태를 어떤 컴포넌트부터 시작할 것인가 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제에서 index.js가 가장 최상위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 밑에서 전역 상태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에서 이 컴포넌트를 리코일의 루트로 감싸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import 리코일 루트라는 컴포넌트를 리코일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저 컴포넌트로 이 앱 컴포넌트를 감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전역 상태는 저 앱 컴포넌트 밑에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카운트 스테이트를 원래는 카운터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이 페어런트인 앱 컴포넌트로 옮겼잖아요. 얘의 역할을 하는 리코일의 스테이트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아마 헷갈리기 때문에 아톰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아톰을 만들어 볼까요? 자, 컨스트 카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역 상태를 만드는데 이 전역 상태는요. 아톰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아톰의 이름을 키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 쟤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정을 합니다. 카운트 자, 그리고 디포이트를 제가 예를 들면 10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카운트 스테이트는 기본값이 10인 거죠. 자, 아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톰에서 임포트 아톰 from 리코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역 상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전역 상태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앱 컴포넌트에 만든 요거 있잖아요. 얘 지워버려요. 예, 전역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쟤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카운트 컴포넌트로 가서 여기서 어... 이 카운트 스테이트를 읽어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onst, count, setCount 요거는 useState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useRecoilState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사용할 아톰의 이름을 레퍼런스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countState라고요. 여기는 이 카운트 스테이트가 누구예요? 이 아톰의 변수명이죠. 자, 그리고 useRecoilState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임포트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useState랑 사용방법이 똑같아요. 다룰 바가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Recoil이라는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 빼고는요. 그럼 얘를 이제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propsCou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카운트로 바꾸면 되고 자, 여기서 onUp이라고 해서 우리가 props를 호출했잖아요.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전과 똑같이 setCount, coun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props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카운터에 props라고 하는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카운터 컴포넌트는 props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들 다 지우시면 되겠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카운터 쪽은 구현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운터도 역시나 이 앱에 있었던 카운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props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운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constCount, setCount는 useRecoilState, countState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카운터 값을 어디로 가요?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때의 setCount는 디스플레이 카운터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그냥 없애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용도를 위해서 읽기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PI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카운터와 디스플레이 카운터는 전역 상태인 카운터 스테이트라는 아톰을 구독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요. useRecoilState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카운터 스테이트를 구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setCount가 호출이 되고 그거는 전역 상태를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독 중인 컴포넌트들이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이전과 똑같이 잘 동작하죠. 자, 차이가 있다면요. 첫 번째 어때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컴포넌트들은 더 이상 props가 필요 없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전역 상태랑 접속되어 있으니까요. 즉, 코드를 줄일 수 있다.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렌더링 된 것만 출력되게 해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어때요? 카운터와 디스플레이 카운터는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다시 되는데 그 부모인 앱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앱 컴포넌트는 카운트 스테이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아톰은요. 다른 컴포넌트들이 재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파일로 쪼개는 경우가 많겠죠? 자, 제가 요거를 파일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카운트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톰.js 리룸을 바꿨고요. 아톰.js에서 카운트 스테이트를 익스포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앱.js가 카운트 스테이트를 임포트 했어요. 그리고 요 카운트 스테이트를 유즈리코일 스테이트가 가져다 쓰고 있는 형식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코드를 바꿨습니다. 잘 동작하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그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했던 리코일을 사용하기 전에는 마치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가 프롭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코일을 도입하게 되면 방송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요렇게 전역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요 각각의 컴포넌트들 예, 저 변화에 대한 저 변화에 저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받아야 되는 컴포넌트들은 각자 유즈리코일 스테이트와 같은 걸로 구독을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럼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이 스테이트를 바꾸면 그 스테이트를 구독하고 있었던 다른 컴포넌트들만 다시 렌더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컴포넌트들은 렌더링이 되지 않으니까 성능상의 이점도 생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부가적인 기능들인 것 같아요. 저 리코일 사실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리코일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 몇 가지만 좀 매뉴얼을 보고 말씀드리고 저는 후속 수업에서 뵐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톰 배웠죠? 셀렉터라는 것도 항상 설명하더라고요. 입문에서 셀렉터는 아톰이 기본인데 이 아톰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값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셀렉터인데 이거 제가 보기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한 도구니까. 가이드에 보면은 서버랑 통신할 때 리코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수업도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 때 저도 이제 여유가 되면 한번 후속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코일 같은 경우는 전역 상태이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를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즈 이펙트와 비슷한 효과를 아톰에 대해서 주고 싶다. 어떤 값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로직이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톰 이펙트라는 걸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 툴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리코일을 이용할 때 어떤 버그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트러블 슈팅할 때 도움을 주는 테크닉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코일에 대한 API의 버런스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고 저는 유즈 리코일 스테이트 딱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유가 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마을로 오셔서 후속 수업도 한번 찾아보세요. 끝!